건물 장례사 하루의 대부분은 여기에 있어요 50cm 간격으로 건물이 들어서요 법이 그래요 어깨를 양벽에 맞대고 서 있어요 어쩌면 벽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금을 긋고 들어가려고 했지요 이렇게 오래 만지면 손잡이가 생길 법도 한데요 나와 거기서 나와 빈 건물에 소리치는 일을 해요 누군가의 50cm가 유령처럼 걸어와 건물과 건물 사이에 맞춤복처럼 몸을 넣고 어디로 가지? 어디로 가지? 울먹일 때 날마다 이사하는 구원자의 주소를 쥐어주는 일을 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한글자막 by 한효정